미셸,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인피까블! 짜잔! 저는 지금 스위트니차에 왔습니다. 미셸과 함께 한 번 더 들린 곳인데 원래는 평화의 교회라고 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한 번 왔었습니다만 미셸에 한 번 더 오고 싶다 그래서 왔는데 너무너무 날씨도 좋고 예쁜 곳에서 다시 한 번 평탄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. 미셸,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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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되세요? super! 인피까블? 인피까블! 원어머풀! 네, 좋아요! 하하하하, 좋아요!